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부장검사 정선희 매니저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이팅하자고 했는데 든든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합니다. 한 주 만에 뵙는데 너무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그 사이에 두 분이 너무 닮아지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좀 닮아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영혼의 단짝이 되어가고 있죠. 주가는 좀 안 닮아가고 있는데 얼굴만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쪽 시형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알게 오늘 중국 주요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법이 좀 컸고요. 상해는 2.2% 하락했고 신천은 3% 그리고 항생을 1.2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일단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회복. 세 번째는 세계 평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봉쇄에 대한 중국의 의지로 해석이 되면서 금일 위안화 약세를 좀 유발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갈 길이 뭐 있잖아요. 봉쇄가 풀리고 세계 소비의 30%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가 풀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일단 거래대금도 지금 8천억 위안 이하로 좀 떨어졌거든요. 지난 2월의 상승장 때도 보면 1조 위안 이상이 올라가야지 반응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 특히나 어제 제가 오전에 가장 기대했었던 LPR 금리가 동결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자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간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했고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오늘은 매수 그리고 이제 개인들조차도 좀 참지 못하고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또 보실 중국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유럽 택소노미 이후부터 보는 섹터가 사실 원자력 쪽이거든요. 네. 원자력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석탄이나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억제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중국 쪽은 장기 플랜이 정확합니다. 이제 원전 쪽에 대한 150기 정도의 신규 원전. 그런데 오늘은 저장성, 산동, 광동 지역의 3개 원자력 발전소. 각 지역의 3개씩 해서 이제 8개에서 9개 정도 신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원자력 발전기 건설에 1,200억 위안 정도 투자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정도 됩니다. 20조가 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LPR 금리는 동기화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그리고 고용에 대한 창출 의지가 있고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또 이제 경기 부양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관련된 주식들은 앞으로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이슈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이 좀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CATL이 1분기 실적 워닝 쇼크 관련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미리 많이 빠졌었거든요. 17% 이상 빠졌는데 순액이 50억 위안 이하로 나올 거다. 근데 이게 탄산 이제 탄살리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걸 고객사에 이제 전갈을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미리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오늘 전기차나 리튬 관련주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크게 급락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은 좀 많이 빠졌나요?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지만 이제 상장페이지 리스트 관련된 이슈들이 또 불거졌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알리바바 그리고 징둥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급속히 이탈되고 있다. 이 부분은 홍콩 증시에서 유통된 주식이 넘어오고 있는데 징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연초 기준으로는 44%에서 비중이 77% 두배가량 늘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53에서 56%로 이제 유통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정지나 주식 청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시나리오가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 있는 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거래가 늘어나면서 나머지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불안감이 있다. 사실 미국 쪽에서 어떤 언급이 없어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불확실성이라는 게 주가에서는 가장 악재죠. 차라리 악재가 다 소진이 된다면 그 또한 다른 구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중국은 이미 이 이슈들은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어제까지 하락했던 이유는 inf 경제성장 전망치가 세계 경제성장률이 3.6%를 제시했거든요. 3.6%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중국의 성장 부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긴축 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보더라도 그때 양해 직전에 5.5%를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4.4%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중성장 국가라서 우리가 투자를 했었나요? 하이리스크를 가지고? 고성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3.7%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로 보면 중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거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제까지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신입사원 시절 2007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률을 8%를 가야 고용을 커버할 수 있는 성장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장률을 보면 물론 대박이 난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중국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을 좀 하락했던 요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또 의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외로 많이 사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개인들 투심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찐닉님이 또 나오시기 때문에 한번 또 깊게 한번 여쭤보고 저희 미국 시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심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실적 시즌 주목해서 혼조를 마감했고요. S&P 500 0.1% 하락을 했고 다우젯은 0.7%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넷플릭스 때문에 우려를 했었지만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IBM 쪽, IBM의 견전 실적이 나오면서 7% 상승이 나왔었고 그래서 다우젯은 상승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하나가 또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던 터라서 어제요? 네. 초반에는 같이 좀 방어를 해줬었습니다. 그게 이제 ASML이었죠. 아, ASML?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기에 경고한 상장을 발표했지만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위에 ASML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절대적인 주위를 가지고 있죠. 다 독보적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사실 중국의 백주 기업도 그렇고 이제 ASML 같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중심에 그러니까 이제 지배력이 있는 회사들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가격 결정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도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랑은 좀 아쉽긴 하지만 거의 이제 이번 구간에 좀 시그널이 좀 보였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연준 베이지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올 FMC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내용은 종합적으로 경제활동 2월 중순 이후에 보통 아니 완만한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 지정학적 변화와 물가 상승으로 불확실성. 하지만 미래 성장이 좀 흐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의 이견은 없었고 소매매 비금융 서비스 부분에 소비자 지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노동력 부족 그리고 기업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여러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이제 중국 경제봉생에 대한 공급망 악화 부분도 또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부각이 안 됐던 이유는 전반적인 내용이 좀 평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5월에 50pp 빅스텝 인상 가능성 거의 100% 찍는 듯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매파적 해석이 가능한 여러 문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5월에 FMC에서 50pp를 인하를 안 하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은 제가 3월 FMC에서 반등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 두 가지에 겹치는 시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꼭 해석을 해야 되고요. 박상정 혹시 포커 좋아하시는... 포커요? 환장합니다. 사실 제가 긴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은 이제 일단 이런 팩트들보다는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패가 몰랐을 때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일종의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 패가 다 오픈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사항이 없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지금 긴축에 대한 스탠스 상반기 그리고 이제 중반을 넘어간 시점에 긴축 스탠스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그 경로의 중간에 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생각보다 물가에 반응을 하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긴축은 할 거다. 어차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뭐 발표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발표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또 어마어마했죠. 테슬라 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트위트 인수 때문에 이제 머스크가 150억 달러 사용할 수 있다는 발표 때문에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제 오늘 아침 6시 반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차량 사업 매출이 87%나 증가했고요. 전체적인 이익은 507%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부문의 패널 부족 때문에 실적 감소는 있었지만 물류 차주를 1년 이상 인도가 길어지고 있고 수요보다는 공급 문제가 더 큰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테슬라 실적 1분기에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상하이 봉쇄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1분기 손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2분기에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사실 작년 테슬라의 상승이 이끌었던 실적 상승이 이끌었던 모델 Y 생산 자체가 이번 상하이 3주간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2분기는 1분기에 비슷하다고 또 언급이 또 있었고 그러면 시장에서 우려한 부분보다는 좀 다소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을 거다. 이런 내용들을 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연평균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 말씀드렸을 때 가이던스는 50%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2분기도 마찬가지로 50에서 60% 가능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50만 대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시장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우려했던 부분에서는 다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1월에도 가장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영향을 못 미쳐서 많이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로봇 택시를 2024년 대량 양산 생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후반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기술제의 상승은 일단 테슬라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이번에 임팩트 있었던 게 지금 공급망 교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는 게 사실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한쪽 발목이 잡혀있고 한쪽 손목도 잡혀있는데 서프라이즈를 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랄만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제약 요인들이 풀렸을 때 어느 정도를 보여줄 건가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게 저는 좀 설렘이 있더라고요. 앨런 머스크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에 관해서. 저는 사실 이번에 81%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 81%의 어떤 가이던스를, 그 다음 가이던스를 분명 나오겠지만 만약에 너무나 많은 큰 성장률 다음에 그 성장률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회사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아.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성장률 둔화인가? 약간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늘 시장에 조심해야 되는 건 기대가 과하게 반영되는 건데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최고의 에이스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이 좀 어깨가 무거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사실 거의 나스닥을 혼자 캐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파구가 저를 보면서 웃었는데 약간 아빠 미소. 야, 이걸 나한테 물어봤어? 더 닮으신 것 같습니다. 아빠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잠깐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넷플릭스 자체 실적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에 왜 많이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리오프닝 주로 일부 리브랜싱이 가고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주식도로 가다 보니 하락률이 또 지나쳤던 부분이 있거든요. 확실한 건 과도한 하락이다. 그게 S&P500에서 1개월 수익률 탑 종목 10개 종의 3개 종목이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리 두기 해제료 공평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소매 판매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고 무전포 판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감소를 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소매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서비스에 계속적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실제 구매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하는 와중에 어떤 쪽에 대한 소비를 늘릴 거냐에 따라 종목에 집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수요가 강력하고 연료비 상승부는 운임이 증가 가능하다. 그리고 델타항공을 보면 2019년, 코로나 직전이죠. 그 정도 매출의 97%까지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거든요. 그만큼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증가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도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대로 EIA에서 유가 경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20위 통화정책회의 직후에 아마 달러 강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그래도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주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압축을 할 거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트랙 전략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팡 2.0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성장주들 성장주들 그쪽으로 많이 좀 매순했습니다. 사실 성장주의 시간이다. 지금 금리 인상 구간이나 가치주가 상승한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의 성장을 이끌는 거는 비테크 종목들이나 일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전반적으로 연주 인사들의 발언이 적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크다. 그런데 오늘 파월과 라가르드 총재 발언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충계 회의가 있는데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20위 통화정책위에서 달러 강세를 말씀드렸지만 유로화 강세나 약세에 대한 스탠스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방향성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은 대다수 종목들이 필리모네시나 아메리칸 항공을 포함해서 실적이 좋은 가격 증가 가능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더 편안한 하루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림은 약속의 그날 28일만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검사님 선명한 시황 좋습니다. 명확하죠. 저는 오늘 시황 들으면서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이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빵 2.0을 좋게 봤는데 여기 계신 두 분은 빅테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미래셋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는 이런 시장의 관점 아주 재미있게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투자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너무 좋은 시황 알려주시고 또 실적 발표까지 또 알려주신 미래셋 증권 정홍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